안녕하세요. 쇼민의 템의 송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템은요. 쨘! 몬스터 스피커 케이블이에요. 얘는요. 클래식 스트레이트 4분의 1인치 플러그입니다. 몬스터 케이블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태풍에도 이겨내는 그런 튼튼함을 가지고 있죠. 네. 얘는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전체적으로 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마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클래식 시리즈가 몬스터의 시작, 시초를 알리는 그런 케이블의 시발점이죠. 얘는 클래식 시리즈고요. 케이블 타입은 스트레이트 4분의 1인치 플러그입니다. 고성능 케이블 제조업체이니만큼 지금 이런 악기 케이블뿐만 아니라 홈시어터나 디지털 TV나 위성 시스템에서도 이제 모든 거를 다 선명하게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현존하는 케이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메인 쉘, 이 메인 쉘 파츠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변경이 되어서 내구성을 더더욱 뒷받침하는 그런 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도 완벽하게 변경이 돼서요. 이 안에 있는 커넥터도 경고함이나 충격에도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몬스터 케이블은 말하면 입 아픈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직도 꾸준히 받고 있는 그런 케이블이죠. 가격대는 지금 40% 할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26,400원의 가격대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 스피커 케이블 클래식 스트레이트 4분의 1인치 케이블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맥주 패드 클래식 nhânизнес thats causeу 무침 우유 고완 모윤 savez 감사합니다.